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골짜기 눈 가는 길. 아 힘들어. 우리 골짜기 눈 가는 길. 우리 골짜기 눈 가는 길. 우리 골짜기 눈 가는 길. 여기 물이 있어서 괜찮으려나? 여기 물이 있어서 괜찮으려나? 여기 옆을 비워놔야? 기계가 들어와서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벼놓는 건데 오늘은 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